자 여러분 오늘 다룰 주제는 물론 선거관리위원회의 문제를 조금 더 많이 다루겠습니다마는 송영길 씨가 결국 공소장이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김무성 씨가 다시 또 출마한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또 천대엽 씨가 지금 현재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문제는 재판 지연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아우려 가지고 전반부는 시사주제를 하고 그다음 또 후반부 중후반부는 선거 문제를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오신 분들 반갑고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부드럽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대개 이제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적합한 그런 표현이라고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항해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배의 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항해에서 이 키를 참 잘 잡아 나가야 되는 거죠 유소년기도 물론이고 중장년기 노년기 이때 인생에 항해를 해나가는 그 키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도 어떻게 보면 키를 잡고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방송 준비하다고 보니까 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오선 의원 오선을 했으니까 5420이니까 20년 이상 경기지사를 한 4년 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한 30년 정도를 남경필 씨가 정치에 활동하다가 이제 2018년도의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재선에 실패하면서 이제 물러나게 되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도 어마어마하게 선거 부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문정권 하에서 전국에서 가장 아주 심한 그런 도지사 선거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를 다 조작했으니까 남경필 씨가 오늘 조선의보에 김윤덕의 어떤 주말에 아주 심청인투뷰를 보니까 2018년 그런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서 은퇴를 했는데 이제 문정권이 등장하면서 적폐청산을 그런 기출해 가지고 사람들을 숙청하는 부분에서 아주 그냥 정치에 한멸을 넣겠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더군요 이제 본인은 그런 연립정부 그런 정신에 충실하게 정무부시장을 더불어민주당 사람을 임명해 가지고 고난도 좀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문재인 씨가 당시에 당대표로 있을 때 경기도지사를 방문해서 특별히 그렇게 고난 분산에 대한 부분들을 의논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좌파들을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믿었다면 남경필 씨가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많이 이렇게 알려진 바와 같이 남경필 씨는 자제분 가운데 한 사람이 또 양무를 해 가지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쭉 보면서 아직 젊으니까 젊으니까 이제 죄값을 치르고 나오게 되면 손을 끊고 또 재개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그 와중에 또 이제 부인 하고 또 이혼도 하고 아마 세 가정을 이미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남경필 씨의 그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면에 할애됐고 현재 남경필 씨가 그렇게 이제 그런 약물 퇴치운동 같은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집안이 상당히 좋은 집안이었죠. 좀 부유하고 그런데 이제 자식 농사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또 본인의 인생의 항노도 이렇게 바꿀 정도로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약물하는 것은 탐 보면 실수를 할 수는 있죠. 절대 해서 안 되는 실수지만 그런데 참 인생의 항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제 키를 잘 잡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실수하면 참 만회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그런 폐해를 끼치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김무성 씨가 부산 중구 또 영도구에게 이제 출마를 발표하는 걸 보면서도 지금 이제 73 그 정도 되면 젊은 사람들한테 좀 기회를 제공할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김무성 씨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이 또 억울한 면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산 중구 영도구 뿐만 아니고 전 국민들에게 깊이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신자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도 그 배신자라는 이미지를 김무성 씨는 벗어나기가 힘들 겁니다. 성산이 전혀 없는 그런 게임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또 이제 말년에 마무리를 참 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박지원 씨도 나온다고 하고 정동영 씨도 나온다고 하고 정동영 씨는 또 박지원 씨에 비해 가지고 나이가 좀 젊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김무성 씨가 다시 올드보이의 귀한 이런 걸 보면서 다들 뭐 나름대로 또 계산도 있고 생각을 깊이 안 했겠습니까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 섣불리 김무성 씨나 박지원 씨가 내리는 그런 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들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매끄럽거나 그렇게 좋지가 않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낭병집 씨의 그런 자제분이 약물한 그런 내용 그런 내용을 보면서 또 참 제 자신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 사람이 이제 젊은 날은 젊은 날대로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는 나이가 들어가는 대로 자기가 인생 에서 판단을 잘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가족들을 보호하고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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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